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천으로 소머리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어리버리 소머리국밥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드디어 소머리국밥이 나왔습니다.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요, 양이 그냥 장난이에요. 따로 간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완전 맛있다. 다 먹겠습니다. 다 먹겠습니다. 그럴 수 있는 각인입니다. 콜라가 덩어리 덩어리 콜라 작게 derm Obo 야이 치컴세컴하면서도 콜떠리도 조금 숙성이 된 듯한데 멀어가는 거 아니네. 네네 한 번 더 먹으면 안돼. 그래서 그냥 다 먹으면 더 맛있어. 아우 썩이구나. 내가 영국 때문에 안 들고 할라 그러는데. 근데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 이야 뭐냐 그렇게 완전 사기초를 막 우러내가지고 그게 그렇게 막 진한건 아닌데 적당히 진한거지 그런거라 단평만한 맛이 그냥 다르게 됐네 좀 뜨거워서 못 먹고 있어요 좀 뜨거워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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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소스 한번 간장 간장소스 이렇게 있어야 돼 한번 찍어서 먹을게 볼라겠다 머리가 으 으 뭐 으 으 좋습니다. 상우는 어리버리 송어리 국밥인데 전혀 어리버리가 하지 않아요. 상당히 맛있어요. 그래서 밥 하나 또 치겠습니다. 군빵은 오픈하고 이번엔 말았어. 오늘 포장 하나 주세요. 사장님. 특하나 포장 좀 해주세요. 포장도 했습니다. 포장. 이벌리 걷다리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양소 고춧가루 오늘은요 괜찮네 어려버리 소물국밥 너무 잘 먹습니다 진짜 쫄깃쫄깃하고 완전히 콜라기 덩어리구요 깍두기랑 너무 조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구요 또 저 맛있는 맛집도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그런 불화가 되도록 딱 불화가 되도록 안녕히 계세요 realities 한글자막 by 한효정